친구들 안녕 지은데요 오늘은 저금통 만들기를 해볼까요 고고 먼저 이런 나무 저금통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색연필 사인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예쁘게 빛나는 보석 스티커를 준비해주고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사인펜으로 예쁘게 색깔을 색칠해볼까요 먼저 뜯고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예쁘게 색칠해주면 돼요 탄이 손발 사모사랑 나랑 핑크색 눈같아 눈같아 눈이 지켜자 한쪽을 고지게 하면 돼지 코도 그려볼까? 내 눈이에요 중코동을 코가 길어 주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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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과일을 준비했을까요? 왜 있을까요? 아! 여기 관절을 자르라고! 와!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오! 아! 예뻐! 송아무로 되게 적당한 모양이 매직 케이크의 사이클리오 스타일입니다 우와 소리 진짜 좋아 냄새 진짜 좋아 딩고네 끝까지 잡아야 돼요 내가 꼭 볼거야 아! 나는 그 문감도 있어 문감도 해야겠다 그리고 꼭 끓여야 돼 오! 위에도 칠하고 아내도 칠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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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조금 더 눈에 소왕 빌어야지 아... 다진 양념장 양파 양념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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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rules 산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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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를 이제 소개해 줄게요 자금통에 한번 자금통 많이 모은 것을 옮겨 볼까요? 지수, 지수, 간식, 소금, 자금통, 소금, 영양제, 아티스타드, 현돈, 물엿, 샌드위치, 롬츠, 판빡, 고춧가루, 우유,타마드레스, 아미, 잭, 엥, 루엠, 컵, 플러스, 다진마다 됐다! 이제 church, Harland, 멜론, 긴자 정리통으로 옮겨 볼게요 진짜 잘 먹기 싫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